아무생각없이 문조 스위스 팔로우 포푼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나라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는 롤토체스 좋아하는 귀여운 어리 아니 가골 나왔다 펜부즈지 연운 줬다 얼심이랑 각오일 이중보급 저격수 약점 의지같은거만 줬네 그쵸 이거는 이중공중보급 들어야겠다 고물상 해야되는데 고물상이 안나오네 올라 알아서 하셈 당연히 알아서 할거지 이렇게 가야지 와 템이 많아 코코모한테 연운 주지 그럼 이중보급이 발동이 안됨 이렇게 가자 다리우스 개강에 컷 타라 어 이것도 나왔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은 템 봐라 템 추가되는거 뭐래 퓨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아 삽 풀템이라고 인마아아 이게 바로 이중보급의힘이지 용병까지 가면 좋을거 같은데 용병까지 가면 좋을거 같은데 용병가야될듯 고물상이나 내꺼야 인마 이거 엉병하지 말자 이미 늦었어 이거 고물상으로 간다 어 나왔다 고물상 몇판 도박이잖아 그니까 재밌는거 아닐까요 고물상은 그게 없네 순간 있나 봤는데 4고물상 온 4고물상 온 4고물상 온 4고물상 온 아ild 못 쫓다 가고 싶었는데 안되ㅡㅡ 이 새끼한테 템 미리 조아야지 이것도 템 두개로 인정해서 그렇지 풀템 화학공학맨 됐네 하하하하하핳 씨 Effect 어이가 없어라 minute 진입 어? 판도라가 맞는데 인생이 맞는대로 설 순 없죠 난동꾼으로 그냥 버스나 몰아야겠다 바렌도사 와 템 개잘 나왔어 야 인마 나 수호천사의 어? 가고일이야 흐흐흐흐 쓰읍 그렇지이이 금괴 쓰렁봅니다 쓸큰지도 괜찮겠다 쓸큰지 싫으면 마방도 괜찮지 안돼 인마 내꺼야 바로 음전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고물상 세개나 바뀐다고 쓰읍 아퍼 하지만 수호천사맨 수호천사맨 수호천사맨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고물상이 고물상이랑 이중공중보급하면 진짜 개트럭새끼 이거 질수도 있겠다 느낌이 질거같애 일단 2호충격기 나왔고 트론들 이러면 꽤 나쁘지 않지 나 왜 여기있냐? 암살자 됐구나 이즈가 왜 저기칸나 했네 나왔다 이즈희열 블리츠크랭크 난동꾼 미리 사놓고 왜냐면은 바이 나중에 징크스랑 써야되니까 쓰르륵 어 강화술사 나왔다 이새끼 빼고 강화술사 아 용병을 씨발 쓸 수가 없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쓸 수가 없고 용병은 칠렘리롤 계속 돌려볼까 아니면 칠렘리롤 돌려서 그냥 고물상 삼성작을 해볼까요 아예?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하고 이즈삼성은 이제 못 징글라나? 그냥 8렙가서 징크스 찾자 니코도 있으니까 아 이거 지겠다 어 이길수도? 이길거 같기도 하고 이길AI 막 halls 이켈 이새뛰 Tag 이성은 이줄 이즈리얼 불츠라면은? 컷! 뭐 먹지? BF 먹자 지금 레벨업 한다고 강해질 것 같진 않다 레벨업 안하길 잘했네요 진짜로 어? 레벨업부터 가자! 아하하하하하 아니 9레벨 가도 되지 않음? 이거 초고벨류로 가면 될 것 같아 맞네 고물쌍으로 초반 템빨로 이기고 무후자금 이거 저도 약하게 진다 아! 어 약하게 졌다 안전에 바로 9레벨 갈까? 나왔다 이 새끼한테 그거 넣어줘도 되나? 아 모르면은 그냥 막 가야지 무대가 났나? 나 잘 몰라요 베이스 안써봐서 9레벨 온 아 나쁘지 않아 아 쎄 쎄 다 사야지 학자 이 새끼 넣어주고 오에에에엥 아 쎄다 쎄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짐크스 먹고싶은디 개새끼 아 뭐가지? 카이사 칩 Flight 게임 Medium 알 알 tre 흑흑흑흑에흑회 억지보그 흑흑흑흑후 그리고 1, 2, 3 아앙 묵은 봉 간다 길 안 나와도 돼 너희들의 너희들의 뭘 다 가져갈 거야 내가 어? 나왔다 아카데미온 학자까지 나왔으니까 세 땅 아이 재밌다 에코 잠깐 쓰다 버릴 거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스 이번 돈보고 신랩 갈 수도 있어 그냥 무지성으로 돌연변이네 다음 펜 한 텅 기다렸다 돌연변이 가야겠다 이게 잡대기지 그럼요 당연하지 잡대기 다른게 잡대기 아까 돌연변이 왜 떴나 했더니 새끼가 돌연변이 된 거구나 도전자 그렇지 운 좋으면 시너지가 맞춰진다고 하하하하하하 어? 운 좋으면 시너지가 맞춰지는데 어이 이게 완전 운빨이지 인마 아아 백스는 못죽이겠다 아 이거 약자덱이네 이 새끼 어? 컷 응 거물쌍 나왔다 탱커 해라 히히히히히 ㅋㅋㅋㅋ 맞다 징크스 강화해야 되는데 대신 빼줄거 있나 보는중 오코 확률 개높아 화학공학이 안되지 않아요? 어? 여기가 나왔고 파이사 드라운쉐 약 빼주고 이거 제이스 앞에서 공격하면 나쁘지 않나? 시 jung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컷 징크스셰 개강해 나 주라 아 나 이거 주라 아 주라아 respond 아 주라악 아이 개새끼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되지 음 재밌다 템 나오는거 봐 슈발 보물상 재밌네 템 같이 나왔어 근데 기계 맞나? 여기였는데? 맞다 서풍저격 완료 무심하게 하는거지 보물상 실드도 달달해 컷! 제자식 컷 잉크스 이석 나오면 할만하겠는데? 어응 나왔디 짜식 그리고 강...그 하나 더 넣자 차라리 10렙 성공 잡댁 성공 내가 바로 고물의 왕 고물왕이다 고물왕 대기였습니다 폐지 주워서 엉망장자 재밌다 근데 헬로 엉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